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불초밥 먹방! 레츠고! 자, 오늘 먹을 음식은 건대에 있는 맛집, 민벅거에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크림살리시스버리 스테이크 국물 파스타 핫쉬림프 피자 불초밥입니다. 자, 뭐부터 먹보지? 와, 맛집 맞네요. 약간 짬뽕느낌하고 토마토스파게티 소스하고 섞인 것 같은 그런 맛! 새콤, 달콤, 매콤! 한 번 더 맛있다 맛있다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제가 이때까지 먹은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어요 다음은 불초밥 와, 미쳤다 뭔데? 이 소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그 불초밥 잘못 먹으면 약간 비리잖아요 그런거 하나도 없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완전 이렇게 해서 달고 집사 con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ала 바삭바삭 숙주 이 숙주 진짜 간이 잘 되어있어요 대박인데? 피자 피자가 진짜 커요 화이트 으어어양 erst 수많 많아요 짝 한입 컷 도전 한입 와, 이 피자 약간 매운데 맛있네요 여기 땀보이죠? 바로 불초밥 치킨은 안 돼 치킨을 먹으면 이거 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킨을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생각해요 치킨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은 좀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좀 더 맛있게 먹었어요 치킨은 좀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치킨은 좀 더 맛있게 먹었지만 너무 맛있다 쥬쥬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국물 진짜 예술이에요 국물 진짜 맛있는데 신선한 식감 , 여기 사용할수있는 식감 국물는 뭔가.. 5명 먹방이 끝났습니다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맛집은 왜 맛집인지 알겠네요 오늘 먹은 것 중에 안 맛있는게 없어요 진짜로 제일 맛있었던게 파스타 1등 국물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꼭 드셔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